친구들 굿모닝 도덕은 둘 다 잘 좋아 네잉플레이아니, 네잉플레이아니 야! 언니에서 내가 있었게 네가 빛났고 투여서 내가 있었게 네가 빛났고 오늘 내가 빛났까 진짜 이끼리 돈을 나눌 수 있어 내가 나눠준다고 했어 그럼 내가 그런 거 알았으면 죽였겠지 민규야! 나도 민규야! 아니야, 뭐야, 뭐야, 뭐야 왜 진짜 민규야! 민규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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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딱! 2컷! 나 이겼어, 나 이겼어 아, 어떻게 주 딱 들어맞아! 이겼다! 어떻게 주 딱 들어맞아! 이겼다! 아니, 형은! 드러맞고 있어, 형! 놀라긴 하지! 나 피해자! 너야! 찰나의 순간에 안심한 사람을 한 명 봤어 너야 이거 봐 뭐야, 뭐야 당신은 누군의 현장입니까? 네? 빠를 해야지, 빠를 해야지 약해, 약해, 내가 보여줄게, 약하지, 약하지 야, 보여줘 아, 빠를 해야지, 빠를 해야지 누나, 어떻게 하면 돼, 어떻게 하면 돼 아, 빠를 해야지, 빠를 해야지 아, 빠를! 난 진짜 1,000%로 경찰이 날 확인해 줬으면 좋겠어 난 진짜, 나는 2,200% 자, 너 몇 프로? 피고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아, 네 진짜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가지고 어이가 없어, 어이가 없어, 어이가 없어 어이가 없어, 어이가 없어, 야, 1억 3개, 1억 4개 아, 이렇게 많이 넣으면 어떡해, 내가 여기서 해요 부스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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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부스터 부스터, 나, 부스터 얘들아, 나 부스터 야, 나 부스터라니까 아워, 정말 호시아, 그래도 많이 도와줬는데 오늘 태도가 좀 그렇다 승훈아 어 늘 고맙고 사랑해 와이파이 와인 파티 와인 파티 와이파이 와인 파티 내가 룰을 몰랐잖아 룰을 몰랐어 너 룰을 몰라 난 룰을 몰랐어 룰을 몰라 네가 룰을 모른다고? 이 게임에 룰을 모른다고? 야, 쟤이 주기 받으냐? 야, 너 사냥캐한테 물었어 두 번째 때 이 게임에 룰을 모른대 말이 안 되잖아 그냥 마피아도 기분 나보겠다 아버지 여기 앉아야 돼, 이제 튜비해, 튜비해 김밥이 야해 엄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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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꾸 엄마가 나와 나 배가 고프지 않아 야, 너 내 얼굴 봤지? 봤지 다섯 개 내놔 왜 얼굴 봤다가 다섯 개야 내 얼굴 봤잖아, 나 연예인인데 연예인 얼굴 보면 던져야 되나? 그럼 이렇게 너야 아, 질턱질턱 끓인, 망했어 얘들아, 쇼한테 망했어 동현! 야, 집안아 야, 집안아 야, 집안아 야, 뭐가 쌀인 건 알고 있었는데 쌀에서 이게 자라서 이게 되는 거구나 얘들아, 지금 나 올해 호시가 주기하고 아니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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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야 제발 얘들아 내 식당에서 내 요리에 에이 에플라이 에픽 에픽카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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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호시 형 이리 와봐 예 호시 형 이리 와봐 자, 얘는 뭐야? 얘는 양입니다 얘는 뭐야? 얘는 소입니다 얘는 뭐야? 얘도 소입니다 휴는 뭔데? 저는 호랑이입니다 나는 호랑이 아니다, 미쳐봐 나는 호랑이 아니다 아, 이거 더 해봐 더 해봐, 더 해봐 할 때마다 하나 줄게 무슨 매력이 많아 석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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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, 맛이 어떠니? 맛있어 야, 디노, 디노 디노, 디노 디노 eden 그리고 인도 꼭 가고싶고 인도에서 진짜 사랑받고 싶어요 잠시만 혹시 가는 거야? 간다 어, 가 어, 뭐야, 뭐야 야, 곰돌이를 아주 그리기 아기저기한 야, 좋았다 색이 아주 진하네 라이언트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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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이어트!